출애극기 18장 1절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곱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급해서 인도하여 내시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루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급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급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급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급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었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다. 모세의 장인이 돌아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다.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의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인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여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적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에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